뭔 소리야? 연배하는 계속 허리나는 무사 죽겄네 치아 같이 치자 공포방송하라 지금 너무 어줄래 지게로 온 거 아니다 아이씨 지게로 와 공포방송하라 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앞에 가서 좀 궁금해서 차 안에 있어 뭐야? 뭔 말소리야? 뭐야? 계속 말소리 들려 뭐야 계속 말소리 들려 와 여기 뭐야 여기 물을 마시네 어디까지 길이 낮은 거 이거 어디까지 길이 낮은 거 와 사람이나 이런 적도 아 수시란 수다 수시란 수다 와 저기를 딱 넘어선게 바로 소리 나오네 와 저기를 딱 넘어선게 바로 소리 나오네 야 이 시멘트 바닥 끝난 자리에서 저기 가면은 풀밭이 있더라고 풀밭을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풀밭 딱 들어가려면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전나무 자꾸 도망갔다 어? 다구 다구 탁 소리 나가지고 지금 문자 뒤에서 내가 걸어갈랄게 아 이거 전나무 다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라 내가 있으니까 니가 지금 도망쳐 니가 지금 도망쳐 니가 지금 도망쳐 니가 지금 도망쳐 니가 왜 이렇게 비해 걸라고 지금 나한테 문 활짝 깎고 발라들려고 하는 거 아냐 시골으로만 시골으로만 먼저 가던가 아니면 불썩을 넘카라앉게 진짜로 가는데 걔 낙지대 가리새끼 아주 진짜로 가고 자빠졌네 진짜로 가네 진짜로 가네 진짜로 가네 저거 시골은 뭐야? 진짜로 가야? 어? 그게 뭔 소리 또? 와 와 바이크로 방금 말했던거 자꾸 뒤에서 소리난다는거 방금 나와있으면 어디 또 소리나는데 시골 왜 시골이 대나무네 큰일하게 그랬구먼 뭐하는 소리가 누구냐? 오빠다 오빠다 오빠 오늘 공동의지 드론 입구 앞에서 같이 같이 보자 같이 같이 보기 무섭다 토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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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보금자리 트자 여기서 알까자 여기서 알까자 왜 시골 놈 또 소리 나네 음병하네 같이 뛰자 같이 뛰게 여기도 알까자 그냥 다시 알까자 오토바이 아그야 여기 시청자가 처음부터 봤다 여기다 여긴 오토바이 야 야 개 시골이다 야 이벌로 봐 개 시골 나 사람 졸귀 아냐 진짜로 으악 으악 어디서서 소리 난지 모르겠어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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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가벼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 며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갈게요 어?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계세요? 저 야옹이 새끼가 진짜 왔다 야옹이탕 끓여볼라 여기는 공동묘지 여기는 공동묘지 뭐야 저기? 저거 뭐야? 와 저거 뭐 달려온다 와 뭐야 저거? 와 씨발 뭐야 갑자기 저거? 와 씨발 뭐 달려온다 뭐야 저거? 구찐아 너 구찐님은 너 오빠야 지금 놈이랑 줄래 찍기 싫다 지금 공포방송하라 지금 놈이랑 줄래 찍으러 온거 아니다 여기 해운대 바닷가 아니다 여기는 공동묘지 애호원인 자조 waiter 근데 그말은 공동묘지 땀은 공동묘지 부채용 시간 sweet な鍵 tombow 헉! 헉! 아까 좀 이렇게 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느껴진데..? 나도 무사했어.. 나도 무사.. 에이 ㅅㅂ놀랬다.. 진짜 진신놀랬다.. 형님 진짜 거짓아닌다.. 진신놀랬다 형님.. 형님 진신놀랬어요 아까 지금 네가 달려간거 네가? 네? 네가 달려간거 네가? 여기가 야갓꽃? 그래.. 나 무사하고 뛰어왔 뒤에 ㅅㅂ 나 갑자기 뭔 기신인줄 알고.. ㅅㅂ 전달놀랬잖아 형님이 갖고 나를 계속 방송을 듣고 누구 와서 온다고 할게 나는 나말고 또 누구 오자고 나는 바지 쪽으로 도망갔지 또.. ㅅㅂ 미친놀 운배하는 둘이.. ㅅㅂ 우리 보고 더 맨더만 하자 이거 빠져나가가지 여러분 일단 알았습니다 신속히 도와라 저 우리를 탈 줄 알았던 저 캥가루.. 낙타.. 네 낙타.. 우리를 탈 줄 알았던 저 낙타.. 낙타.. 들어왔다 들어왔다.. 공통의 짓으로 왔다.. 여기가 지금.. 삶을 해야 mind For the 그거 absolut Protestant, 물통 매 hero 온라운소 공통소 공통ités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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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소리야? 구신들이 잘 안 보여 버려야 누가 있는지 알겠는데 조금만 가면 제대로 공부는 지나봐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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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오빠야 먹을 거 없다 같이 누가 같이 걸어가 나를 뒤에서 같이 걸어가 온 것 같은데 누구야? 이쪽이죠? 뭐하나 위에 있어 여기 위에 뭐하나 위에 있어 그걸 내가 기운을 넓은데 내가 넓은 곳에서는 못 느낀다 했잖아 근데 왜 그걸 느끼냐면 기운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지금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 똑같이 이렇게 차에다 세워놨네 차에다 세워놨어 차에다 세워놨어 어차피 바라보 탁 오 지금 놀래갖고.. 아씨.. 날 뻔.. 헉? 아씨 뭐 목구멍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수발 숙사장님! 누가 있는 줄 알았지? 뭐야? 뒤에서 뭐야? 혹시 따라오냐니? 따라올리는건 없는데..? 따라올리는건 없는데..? 내가 왜그러냐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 들렀어.. 발자국 소리.. 아..뭔소리야..? 발자국 소리 뭐야..? 뭔 소리야..? 발자국 소리 소리..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소리.. 뭐야..? 발자국 소리.. 뭔 냄새야..? 발자국 소리.. 나 지금 담배를 안피워.. 나 지금 담배.. 내 담배를 안피워.. 나 담배를 안피워.. 못냉는게.. 나 담배를 안피고 있다.. 나 지금 담배를 안피워.. 나 지금 양산으로 이걸 못해주고.. 내가 지금 삼각대를 들고 있어서.. 뭔 입김이야.. 담배를 피우면 내 나이터가 이거다.. 이거.. 이 소리가 한 번이나 들렸어..? 뭐야..? 기신인가봐.. 뭐야.. 기신인가봐.. 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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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인가.. 저 시베지.. 기신.. 며컨가요.. 몇 똥 앞에 와서.. 물어서.. 뭘 소리야? 또.. 또 핸드플 critics.. 아 walk.. 자꾸 오짐 뒤에서 나를 따라와 왜 이렇게 따라오는거야 되게 힘들네 가자 저건 새소리는 맞는데 내가 왜 이 소리에 오바를 하냐면 저 소리를 내다가 구신이 한 번씩 소리가 내거든 그래서 가는 소리야 나 멀끄러지인 줄 알았어 갑자기 소리가 엄청 많이 졌어 소리가 갑자기 엄청 많이 졌어 저건 뭔빛이야? 저 불길이 뭐냐? 저 불길이 뭐냐? 저 불길이 뭐냐? 저 불길이 뭐야? 사라졌다! 저 불길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저거야? 저 불길이 뭐야? 뭐 나온거야 저거? 뭐 나왔어 저거? 저거 움직이는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너무 덥네 무슨 소리야..? 귀 힘들어.. 귀 힘들어.. 뭐하는 소리야? 어구..어구..어구..어구..어..어..어... reply.... 나 오늘 가방도 없어 가방도 없다고 내 가방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사라졌다! 뭐야 뭐야? 와..뭐야..? 뭔 소리야..? 나 오늘 내가 가방도 안갖고 왔어, 가방도.. 올라가자..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갑자기 이거 튀어나올까봐.. 겁이 무섭네..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야.. 왔어..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와가지고.. 마중으로 나와야지 칸이 다 떨어져있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우리 영화만 졌나봐가지고 깡패 숙냄고있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물드리겠습니다 형님 아까 방송 보니깐 물 많이 묻히니까 물드리겠습니다 형님 물 좀 줘라 야.. 가자 한 명만 담그고 와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